퐁퐁남. 이런 이미지가 퐁퐁남 하면 같이 뜨더라고요.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포켓몬에서 로켓단이거든요. 로켓단. 이게 이제 퐁퐁단이라는 제목으로. 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로켓단이 원래 남자 여자 그리고 고양이.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 포켓몬. 이렇게 셋이서 몰려다니잖아요. 주로. 그런데 이게 이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기. 그런데 아내가 굉장히 이쁘게 생겼잖아요. 저기 보면. 아내랑 아기가 외모가 많이 다르죠. 이런 것들에 숨어져 있는 것을. 남자는 되게 잘생겼네요.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잘생긴 게 포인트가 아니라 고지식하게 생긴 게 포인트인데. 고지식하게. 고지식하게. 맞습니다. 뭔가. 저처럼 노잼으로. 노잼. 전체로 노잼. 거의 저 정도 노잼이면 제 수준인데요. 아이가 귀엽네 그랬대지만. 아이가 전혀 귀엽지 않아요. 지금. 아무리 귀엽게 보려고 해도. 코도 안 녹고. 눈은 양쪽으로 쳐졌고요. 눈썹도 없고. 심지어 머리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저 여성하고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상상해보면서. 우리 퐁퐁남이라고 하는 신조어 좀 알아봅시다. 온라인 달군 퐁퐁남 모길랜. 남성들끼리 갈등이 폭발했다. 남성들끼리보다. 남성들끼리도 많이 싸웁니다. 저가지고. 저게 이제 결혼의 긍지를 갖고 있는 남성과 회의를 갖고 있는 남성의 싸움이고. 김용민이고. 거기서 결혼의 무한 긍지를 갖고 있는 남성은 또 딱지가 또 붙습니다. 스윗남. 스윗한 남. 뭐 김용민 목사님께서도 스윗가이를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저 사람이 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나 쓰나. 그거는 이제 아전인수식 욕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반대편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윗가이드를 이꼴 페미니스트. 남자 페미니스트가 스윗가이니까 나는 반펜이라서 스윗가이를 혐오한다. 이렇게 가는데. 너무 단순한 얘기고요. 또 그런 이렇게 어떤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런 용어들을 쓰면요. 또 딱지가 붙습니다. 페미 제조기.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페미한다. 이런 식으로 또 딱지 붙어버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스윗가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대명사로 스윗가이, 스윗남 이런 식의 말들을 원래 썼었죠. 그래서 여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따뜻하게. 지금 눈물의 여왕에 보면 김수연. 그렇지만 스윗남이면서도 또 이제 결정적인 상태에서는 상남자의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건데. 어쨌든 페미니스트들은 일단 상남자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싫어하니까. 그래서 스윗남을 이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건데. 그거를 상대, 반페미 남자들이 이제 비꼬기 시작했죠. 스윗남이라고 하는 걸.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스윗남은 페미들에게 인격살인을 당했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 대표 구스윗남. 고스윗남. 그를 이제 부관참시한 건 다름 아닌 그의. 그가 스윗하게 해줬었던 페미들이고. 맞습니다. 젠더 문제가 이렇게 정말 이거는 파면팔수록 너무나 꼬여 있어서.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이 가장 꼬인 상황에서 데이터를 남겨놓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남자 페미니스트가 스윗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성들의 의견 잘 받아주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페미니스트한테 그래도 너는 무조건 달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너는 그걸로 흉기야 이렇게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 스윗남들이. 그러니까 스윗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당하는 걸 보고 또 반페미니 남자들이 그걸 조롱하고 이랬던 상황 속에서 맥락을 좀 아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펜스남 나왔다. 펜스남. 펜스남은 페미니스트들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펜스를 치는 사람을 펜스남이라고 하죠. 그럼 펑펑남이 뭐냐. 펑펑남이란 문란한 과거를 가진 여자와 결혼한 순진한 남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란한 과거를 가진 남자와 결혼한 순진한 여자가 펑펑노이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설거지론이라고 하는 얘기서부터 나왔어요. 설거지론부터 뭔지 알아볼까요? 설거지론. 연애 경험이 전무하거나 매우 적은 남성이 젊은 시절에 문란한 성생활을 즐겼던 여상과 결혼하는 행위. 그래서 타인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더러워시키는 자격으로 설거지하는 것에서 비유해서 비합리적 선택임을 주장하는 인터넷상의 담론. 이게 이제 반페미니스트들이 주로 반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이런 설거지론이 먼저 나오고 나서 이 설거지를 하기 위해선 세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제의 대명사가 펑펑이었죠. 그래서 펑펑남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펑펑남 그러면 문란한 과거를 갖고 있는 여자와 결혼한 순진한 남자로 의미가 확장이 됐다. 그렇게 된 거죠. 이 의미가 지금은 확장이 워낙 넓게 되어서 굳이 문란한 과거라기보다도 상향혼을 지향하는 여성의 속물성. 이런 것들을 비판할 때도 그냥 씁니다. 대표적인 펑펑녀가 김건희. 대표적인 펑펑남이 윤석열 되겠습니다. 진짜 펑펑남이죠. 진정한. 진짜 집에서 설거지도 한대요. 요리도 다 하고. 설거지론이 사전적 정의에서 지금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윤석열 부분은 사전적 정의에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실제로 윤석열은 김건희가 자기와 결혼해줬다는 것을 평생 고맙게 생각하면서 집에서 진짜 물에 손을 안 놓게 한다고 합니다. 그 노래도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 또 없어요. 그래서 이 펑펑녀의 문란한 과거에 관련된 모든 범죄적 행위들을 다 세탁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야. 이 정도면 진짜 진정한 수인남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이 설거지론이 통하는 게 이제 여성의 성이 무기다. 결혼을 결국에는 결혼이 성매매 확장된 혹은 변화된 한 형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를 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걸 사실 이제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게 당연히 아니고 너무 이제 차가운 관점이긴 한데 그게 정말로 현실에서 이렇게 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용산해서 네. 보여주고 있는. 증례가 용산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뿌리가 예전에 있었어요. 네. 창녀론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여성은 창녀다. 그래갖고 그 책이 나왔어요. 심지어 서울대 출신의 모 작가가 직접 쓴 겁니다. 아. 저 그 책 들어봤는데.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인문학적으로 썼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모든 여성들이 다 남성의 경제력에 기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서로가 사랑한다고 하는 건 환상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환상 뒤에는 경제적인 거래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건 모두가 성매매다. 이런 식의 과격한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피스통신 시대. 나온 우리 하이템. 고FH. 거기 이제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이에요. 연재되면서. 그래서 선풍적인 논쟁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책으로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사라졌어요. 음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렇죠. 이제 모든 여성들이 이제 그러면 너네 엄마도 그런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런 게 나오면서 사라졌는데 그런 인식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아주 소수자의.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놀던 데가 일배 이런 데서 주로 놀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반패미니스트로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이죠. 신기해요. 반패미가 원래 이제 극우 반패미였는데. 네. 이제 패미가 너무 일반화되면서 이게 더 이상 반패미를 하면 극우로 낙인 찍히던 시대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그러면은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여자인 게 됐었고. 그래서 그들이 막 이렇게 여전사처럼 극우를 참교육하는 그런 이미지 정치가 또 성립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별이 전부 무의미해진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너무 빨리빨리 바뀌니까. 그리고 뭔가 바뀌는 사람마다 다 어떤 모순적인 그런 지점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피곤해서 놓다 붙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실제로 지금 벌써부터 우리 채널 창에 그 작가 이름을 알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 게 이제 점점 더 확산이 됐어요. 그 인식은 그때 당시에는 책을 낼 만큼 굉장히 화제가 되긴 했지만. 네. 그야말로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오히려 페미니스트적인 어떤 인식들이 더 뿌리 내리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퐁퐁남 그러니까 설거지론에서 시작했던 이 얘기가 퐁퐁남, 퐁퐁단, 퐁퐁시티. 퐁퐁시티. 동탄이 퐁퐁시티랍니다 여러분. 동탄 사시는 분. 이렇게 막 확산되고 있는데. 자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가진단법에 있습니다. 아내와 여인의 경험은 적은 상태로 결혼했느냐. 본인이 일을 하는데 아내가 얘기에 경제 주도권이 있느냐. 아내가 전업주구인데 본인이 가산호등을 더 많이 하느냐. 아내가 내 월급으로 명품을 사드리느냐. 본인이 용돈을. 저 용돈 숫자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뀌어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죠. 아내에게 맞벌이를 본인했지만 거절당했다. 아내와 관계를 맺은 지 1년 이상이다. 아내가 본인이 집에 없는 걸 더 좋아한다. 아내가 벌이로 다른 남편과 비교를 한다. 직장이 좋은데 모서린 상태로 결혼했다.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가 맘카페를 한다. 아니 저 말도 안 돼. 맘카페를 누구나 다 해요 요즘에. 아 진짜 저런 얘기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어서 자가진단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연애 경험이 없는. 모솔 아다이다. 모솔 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성공해서 번듯한 직장이 있다. 예스. 놓으면 바로 도태한남으로 갑니다. 도태한. 오랜 기간 연애 후 결혼했다. 예스. 그러면 화목하고 풍부한 가정. 오로 가는데 본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아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느껴진다면 올라가는 거죠. 화목한 가정으로. 다시 올라가고. 그런데 본인이 경제권을 안 갖고 있고 아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풍풍나무로 가는 거다. 저 순간 제가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게 방송 모니터 화면에 그대로 나오는데 손 모양 때문에 갑자기 소름돋아가지고 제가 이거 한 줄 알고요.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저하고 또 이상하게 꼬투리 잡는 인간 또 생길 것 같아요. 갈라치기의 무서움이. 뭐였죠? GS? GS 포스터. GS에서. 이건 다를 이렇게. 소추 그거를 갖다가 보여줬다 이렇게. 참. 어쨌든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현실의 문제를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할 때는 가끔 분석이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되게 무의미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특히 이 젠더 문제가 논평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이유가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정치적인 이슈랑 연관이 돼버리면 논평을 확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어떤 정말 생활 사회 문화적인 생활사적인 대로 가면 이게 사람의 제일 원초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해관계의 복잡성 이런 것들을 막 띄고 있어서 하나로 논평하기는 되게 어렵고 그건 사실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나오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인권이 이제 좋아지는 거가 하나의 축이고 그다음에 가정 안에서 여성은 갑이 되는 거가 하나의 축이고 그런데 그게 이제 양립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성은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이제 누리고 누린다고 하면 좀 그렇죠. 일을 안 하는 대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이 대신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이었다면 그 페미니즘은 그런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가미장제의 예속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K장녀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뭐 평생 억압받고 뭐 이제 뒤치다거리를 하고 이런 걸로 평생을 다 보냈다.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이제 K장녀론 이런 게 또 있어서 여성들이 결혼을 되게 거부하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결혼을 거부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조금이라도 본인이 능력이 있고 뭔가 이제 인생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비혼 선언을 무더기로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여성들이 이제 비혼 선언만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지배적이었던 페미니즘 사상에 되게 물들어서 뭔가 이 고독한 어떻게 보면 삶을 이제 살게 되고 약간 세대적으로 고립이 돼버린. 그러면서 이제 남성들은 이제 그때서야 당황을 하고 우리가 뭘 했다고 막 이러면서 당황하고 이렇게 별로 자각이 안 되고 있었는데 또 남성들이 보는 현실은 다른 거죠. 여성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어떻게 억압이 되는가 어떻게 가정에서 예속되지 가정에 갇히지 않고 가정을 탈출하고 뛰어나오려는 그런 역사를 여성들이 쓰고 있을 동안 남성들은 역으로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의 역사를 또 쓰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런 남성들한테 이제 여자로 사실 이제 막 일하고 막 페미니스트고 이러면 여자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남성들한테 여자로 보이는 그런 여성들은 또 페미니즘과 아무 상관없는 근데 그 딱히 이제 근로 능력이나 의지나 아니면 책임감이나 이런 것보다 어떤 삶의 질을 좀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런 또 동기가 있는 여성들이었던 거죠. 복잡하게 이제 꼬여버린. 그러니까 남성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파트너십을 가져가야 될 여성들은 남성을 혐오하고 이제 남자한테 좀 빨대를 한마디로 꼽고 싶은 여자들이 오히려 결혼 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그렇죠. 남성들도 또 양극화돼서 예전에는 취직이 잘 되고 결혼을 일단 무조건 하는 거였으니까 어떻게든 다 맺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일을 잘할수록 결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일 잘하는 여자가 결혼 안 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코드죠. 또 남자보다 똑똑한 여자가 뭐 어떻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그렇고 남자들은 이제 부동산 문제가 또 심해지고 이러면서 도태남이 또 생기게 되고 거기서 이제 올라와 있는 상층부에 있는 남자들은 또 이 되게 빨대 꼽으려는 속물적인 여자를 또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사랑이 싹 틀 자리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는 결혼들을 가지고 이제 나온 근데 또 그런 구조상에서 남성들이 상층부의 남성들이 되게 순진한 남자들이 좀 남게 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교육 전쟁 이런 것도 다 연관이 있고 왜냐면 이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제 엄마의 정보력하고 아빠의 무관심이 좋은 대학을 보낸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아들답게 크는 게 아니라 치맛바람에서 크는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결혼이 딸의 소유주를 아버지에서 남편으로 넘겨준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역전돼서 아들의 소유주를 엄마에서 아이프로 넘겨주는 그런 결혼 그런 약간 이렇게 비정상적인 결혼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설거지론이 되게 인간성 상실의 초상이라고 봅니다. 인간성 상실의 초상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만 좀 풀어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제 적이 어디에도 사랑에 대한 얘기가 하나 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떤 드라마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사랑받고 있는 드라마가 눈물의 여왕이에요. 이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벌써 21%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제가 어제가 최고를 찍었을 거로 알고 있는데 눈물의 여왕 시청률이 어제 얼마 나왔는지 볼게요. 어제 아직 안 나왔네요. 최신의 차가 21.1% 나왔네요. 21.6%이 14회였고 어제가 21.1% 그러니까 더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21.6%가 나왔는데 거기 채널이 TVN이에요. TVN이면 지상파처럼 모든 데 그냥 안테나만 세우면 가서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상파는요. 제가 이런 식의 논평을 할 때 어떤 분이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TVN이 요즘에 얼마나 잘 나가는데 네가 시청률로 TVN은 제한이 있다 어떤 얘기는 저희 시청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TV를 갖고 있는 곳들을 얼마나 많이 점유하고 있는가를 따지는데 아직도요. 지상파 3사와 EBS 정도만 보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과 함께 서울에서 아주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지만 그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인터넷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못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부터는 아직까지도 안테나를 갖다 세워서 내려오는 수신을 갖다 받아가지고 TV를 보세요. 그런 각오들이 있기 때문에 지상파의 시청률은 무조건 케이블이나 종편의 시청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TVN에서 21.6%가 나왔다. 그러면 예전에는 W를 쳐서 봤는데 요즘에는 20, 30%를 더 얹어서 보면 되거든요. 최소한 30%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100개의 TV가 있으면 그중에 30개가 그 시간에 눈물의 여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의 여왕의 내용이 바로 정면으로 이런 것들을 뒤집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퐁퐁남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퐁퐁남이 바로 홍수철이라고요. 재벌 3세예요. 재벌 3세인데 퐁퐁남이야. 아까 댓글 중에 누가 홍수철 설거지 좀 해줘라 이랬는데 네, 맞아요. 아, 그걸 언급하신 거구나. 그리고 김수연 같은 경우도 퐁퐁남이라고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퐁퐁남이 가진 게 너무 많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히어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쓴 박지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갖 관계들이 난무에도 그것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두 사람의 인격적인 존중과 또 소통 그리고 감정의 교류가 있는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금 일깨워줘서 보다 보면 반성을 하게 돼요, 스스로를. 그래서 갑자기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된다니까요. 눈물의 여왕이 지금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부부가 어떤 관계이고 또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온갖 문제들이 생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시 가족인데 이게 굉장히 진부한 얘기다 어쩐다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아직도 전체의 30% 이상이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가족으로부터 사실 헤어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절대 엄마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어. 우리 엄마는 희생만 하고 자기 인생이 없고 그렇지만 결국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깥에다가 종주먹질을 하는 사람도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이라는 서사에 자기가 한 축이 되는 거를 자기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아무리 혼자 그렇게 하고 있다가도 자기가 정말 가족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순간에는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지난 것처럼 그쪽에 더 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젠더 문제가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이론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드라마에 소나무 취향이 나옵니다. 왜요? 레알이에요. 레알. 왜요? 난 그래서 작가가 소나무당에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나무 취향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늘 푸른 소나무 실제로 그렇게 대사가 나와요. 나는 그런 취향이니까 나는 당신이 마음을 변해도 나는 사랑하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소나무 취향이라는 게 근데 보세요. 소나무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와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대사였는데 굳이 소나무를 쓴 이유가 뭘까? 그것도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러다 작가한테 소송 걸리지 아 그럴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나무당이 선거판에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좀 즐거우셨잖아요. 그런 즐거움들에 대한 하나의 오마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굉장히 소나무당의 당원들한테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대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11회에서부터 한번 쭉 보시면 네, 10회요. 11회에서부터 쭉 보시면 소나무의 관 대사가 여러 차례 나와요. 여러 차례. 여러 차례 나와요, 진짜. 그래서 보면서 그랬습니다. 계속 얘기를 좀 해보면 눈물의 여왕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된 가장 근저에는 바로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퐁퐁랑과 혹은 퐁퐁녀의 갈등이랄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를 놓고 그 극단적인 사례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결혼 시장에서 빠져야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마치 그게 지성, 뭐라고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다. 사기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위안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그런 사회에 대한 새로운 그런 재현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드라마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개념들이 자꾸 등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은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식의 갈등들과 진단이 건강합니까? 글쎄요. 그런데 일단은 현상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건강하지 않은 게 나오는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가 이 설거지로 오니 저도 되게 불편한데 이거를 굳이 제가 막 찾아서 읽고 방송에까지 들고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이걸 좀 직시해야 된다는 의무감 같은 게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사실 이렇게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냉정한 얘기에 대해서는 그 특징이 첨언할 게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제 못 보던 현실이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제 힘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사실 좀 무리해서 방송에 갖고 나온 건데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 이유가 결국 이게 사람들의 의식을 너무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대, 30대 중에는 연애결혼을 386이나 그 기성세대의 전유물이자 기성세대 대명사라고 보고 연애결혼 자체를 혐오하는 문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 희생의 당연한 조건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결혼을 그게 이제 사실은 처음 시작됐던 거는 페미니스트들서부터 먼저 시작됐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낭만적인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면 그걸 욕하더라도 그게 이제 일단은 그 낭만적인 연애도 일단 싫어하고 왜냐하면 그거는 여성이 이제 성적 대상화가 돼야지 낭만적인 연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뭐라고 비판을 하던데? 그런 여자들에 대해서 아 명예 남성 명예 남성 그러니까 그렇게 낭만적인 로맨스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을 명예 남성 혹은 남성의 어떤 가스라이팅 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부장제 부역자 가부장제 부역자 가부장제 부역자 맞아요. 부역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눈물의 여왕은 가부장제 부역자일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은 재벌 3세예요. 자기가 너무 가진 게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를 갖다가 구원해 주는 사람이 되지 가부장제 부역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 재벌은 모든 문제에서 사실 논 외죠. 논 외죠 사실. 왜냐하면은 사실 뭐 퐁퐁남 저게 여자도 남자도 자본이 충분했으면은 저런 말이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퐁퐁남한테 여자는 접근할 이유가 없고 그렇죠. 퐁퐁남은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그런 여자를 취할 이유가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용돈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돈이 넘쳐나니까요. 여자가 그러면 진짜 그럴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가 돈이 너무 많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SK 최태훈이야. 네. 퐁퐁여가 너무 좋잖아. 그냥 그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퐁퐁남하고 결혼한 여자의 특징이 굉장히 비교심리가 많고 표독스럽다는 건데요. 남편이 돈이 많아버리면 해소가 쫙 다 되면 무슨 걱정이야. 어떤 사람이 어떤 과거랑 살았던 간에 남자가 돈 많아가지고 다 용서해 주겠다는데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남자... 그리고 사기야 그게. 남자도 또 이제 예쁜 여자, 매력 있는 여자 이렇게 이고 산다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뿌려. 그냥. 이렇게 위대한 개치비처럼 다 살아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서민들, 서민들이 결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더 팍팍해지고 또 여성들의 지위는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렇죠. 자기의 욕심이 결혼보다 다른 데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결혼 시장에 자연스럽게 이탈하고 나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온 거잖아요. 결혼 시장에서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이탈을 다 한 다음에 남은 인간들끼리의 이야기.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비참해져. 그래서 아예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또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파악한 거예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